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죠. 요쯤 되면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연찬회 워크숍 하거든요. 어제 오늘 양당이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을 바로 직격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입니다.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벌려놓은 사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 정말 이게 내실 있게 무슨 생산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해놓은 건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 정말 전정부를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네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나 여의도 정치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수도권 위기론도 있고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 1년 지나 보니까 본인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후쿠시마 처리수라든가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방통위 문제까지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단합을 해서 지금 내 총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이런 쪽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런 사인을 주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윤 대통령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 협치하는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00이다.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협치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나 국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나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어설프게 타협을 하는 게 국익의 위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조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단순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야당과 각의서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소위 말하는 전투력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여당의 의원들이나 여당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전면에서 야당이나 진보 지정의 주장에 맞서서 잘 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또는 당부를 이러한 발언에 담아서 연찬회에서 했다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의료스럽습니다. 지난 강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며칠 전에 있었던 국민통합이 발족시계에서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자꾸 오히려 전면에 서셔서 이념적인 과잉 이념 논쟁을 일으킨다든지 자꾸 이렇게 전정부 탓을 하면서 이렇게 현 정부의 책임이나 실정 같은 걸 덮으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무능하다는 그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고 좀 무책임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연찬회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탓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시 또 전정부 탓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 7년 차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낮은 국정 지지율 그리고 지금 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나 민생의 문제 그리고 양평고수도로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젠버리 사태 등 각종 국정과 관련된 실정들이 부각되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남탓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여야 간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년 4월 총선이겠죠. 국민의힘은 이 연찬회에서 대톤 때 상징적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어퍼콘 이걸 또 날리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에게도 많은 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자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 파이팅! 같이 갑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바로 저 자리에서 이른바 윤 시임을 우려하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소설 속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엄석대. 엄석대 얘기가 나왔어요. 저 엄석대 이야기는 이문열 씨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별 얘기가 없다가 굳이 연찬회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쓴소리를 한 번은 해야겠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엄석대가 반장인데 거의 모든 걸 다 좌우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미교를 할 줄 알았는데 엄석대는 반장인데 얘네들을 약간 교묘하게 성적까지 위조해 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나쁜 영웅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몰락을 하게 되는데. 영웅이 사라지니까 아무도 반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둘째치고 친명반명이라거나 약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사실 쓴소리 한다고 해봤자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당무하고는 거의 지금 관련하지 않는 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의 반성과 쓴소리 그리고 좀 더 건설적인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엄석대를 언급을 했지만 결론은 이제 이걸 극복하고 잘 해나가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날 의원들이 약간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 요건 하나만 질문 드리죠. 최근에 윤상현 의원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이재명 덕분에 어찌 보면 이재명 덕분에 야당 복이 많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거 만약에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이 되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샴푸나 샌드위치로 대박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덕을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되거나 당권을 내려놓았을 때 국민의힘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참신한 인재 많이 영입해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도 싸울 준비를 해야죠. 그게 이재명 있는 민주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더 버거울 겁니다. 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당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이 겪은 위기에 대안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분들도 대안이 아니다. 그분들은 뭐 큰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계시는 게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쓴소리 많이 나오는데요. 최고위원의 한마디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리 ионը kids 감human 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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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협